정렬을 가겠습니다. 정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sort sort라고 하는데요. 얘는 목록의 데이터를 특정 필드의 크기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기능이에요. 재배열하는 기능은 정렬이보다 재배열시키는 기능이다라는 거고 정렬 방식에는 올라가는 순서, 내려오는 순서, 오른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정한 순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빈셀, 빈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입력이 안된 공백셀을 뜻하는데요. 얘는 오른차순, 내림차순 그 순서와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으로 정렬이 된다. 비어있기 때문에 오른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그냥 마지막으로 가라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언급을 잘해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오른차순, 내림차순을 물어보는데 어떤 경우냐면 숫자, 그 다음에 기호, 영어 같은 경우 소문자, 영어의 대문자, 한글, 그 다음에 빈셀 이런 게 섞여져 있을 때에 대소문자 구분하도록 설정을 했다 옵션에서 그랬을 때 순서를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데 실생활에서 이렇게 섞여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오름차순 정렬을 했다. 단 대소문자 구분하도록 설정해 있는 상태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요. 숫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숫자 오름차순일 때 숫자, 그 다음에 기호문자, 특수문자죠. 수기 그 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이니까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숫자로 따지면 1, 2, 3, 4 이렇게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도 소문자가 나오고 대문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글이 나오고 맨 마지막이 빈셀이에요. 다시 한번 갈까요? 오름차순 정렬 시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호문자요. 숫기, 숫기,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당연히 영문이에요. 숫기, 소대한 그 다음에 빈셀은 맨 마지막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숫기, 소대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반대 개념인데 방금 전에 빈셀은 항상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빈셀은 이제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 반대로 가면 돼요. 한글, 한글, 대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숫자 내림차순은 오름차순의 반대로 가면 돼요. 이거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와 숫자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예를 들어서 b1, b11, b100 이렇게 되어있는 걸 오른차순 정렬을 시키게 되면 b1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b100, 그 다음에 b11 이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왼쪽부터 비교해서 오른쪽으로 정렬시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셀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정렬을 하게 되면 그 범위만 정렬이 돼요. 그런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셀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정렬을 실행하게 되면 현재 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인접한 데이터를 모두 정렬 범위로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정렬 대화상자에서 정렬 기준 셀 값이라든가 색깔도 가능해요. 셀의 색, 글꼴 색, 그 다음에 조건부 소식 아이콘 중에서 설정해서 정렬할 수가 있어요.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명, 컴일반, 엑셀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있는데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와서 정렬을 클릭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간단하게 실시할 수도 있고 정렬 대화상자를 누르게 되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중요한 건 신경 써야 될 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얘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성명, 컴일반, 엑셀 이 제목은 정렬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얘들아 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 머리글이 표시가 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얘네들은 정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죠? 여기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옵션 옵션 같은 경우는 아까 대소문자 구분 기억나시죠? 여기 대소문자 구분 그 다음에 정렬 방향을 위쪽에서 아래쪽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옵션에서 정렬 옵션에서 대소문자 구분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정렬 옵션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정렬 기준을 우리가 성명으로 하겠습니다. 성명, 그 다음에 셀 값, 셀의 색, 글꼴 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이 종류 물어보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셀의 값, 그 다음에 색인데 셀의 색, 글꼴 색,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 그 다음에 정렬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대로 그래서 오름차순을 선택하고요. 성명의 셀 값의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명을 기준으로 홍길동, 김선, 이순신이기 때문에 오름차순은 그러면 김선, 이순신, 홍길동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된다. 그 얘기예요. 또 반대로 여기는 내림차순 가겠습니다. 내림차순 확인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성명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다. 이게 바로 정렬이고 그 다음에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정렬을 누르게 되면 정렬 경고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이만큼만 범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확장할 건지 아니면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을 할 건지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현재 선택된 영역만 가지고 정렬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벗어난 경우에 정렬을 누르게 되면 선택한 범위에 이 작업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오류 메시지가 떠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정렬 대화 상자에서 이 기준 추가 바로 이 기준 추가 몇 개까지 가능하느냐 최대 정렬 조건은 64,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숫자적인 개념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중복된 항목 제거 말 그대로 중복된 항목 레코드를 제거하겠다라는 거죠. 중복값 제거 대화 상자에 들어오게 되면 친절하게 중복값을 삭제하려면 중복값이 있는 열을 하나 이상 선택하라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모두 선택 단추가 있어요. 이 모두 선택 단추는 말 그대로 모두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처럼 그 다음에 모두 선택 취소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취소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네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우리가 정렬에서도 배웠지만 표에서 맨 위에 있는 제목, 타이틀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고 보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행에 있는 여기서 행은 이제 레코드고요. 행에 있는 모든 값이 다른 행의 모든 값과 동일한 중복값을 제거하겠다. 중복값 제거하는 기능이고 중복값은 연구이 삭제된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두는 기회에 발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값은 연구이 삭제된다. 매뉴얼 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백업, 복사본도 안 만들어 놓고 중복된 값을 삭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컨트롤 Z로 취소가 됩니다. 그것도 알고 가시고 작업하는 방법은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의 중복된 항목 제거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실행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요선 개요선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윤곽 기호 윤곽선을 나타냈는데 윤곽선이나 부분합 부분합이라는 건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합을 구한다 물론 합 외에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어요. 부분합을 설정하게 되면 개요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분합, 개요선 얘들은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인데 결론적으로 부분합 작업이 된 경우에는 중복값 제거 작업이 안 돼요.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요선이나 부분합이 설정된 데이터의 중복값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맞다 틀다시면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좌우지간 중복된 항목을 제거할 때 부분합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길동 상단부 50, 60 여기 홍길동이 지금 중복이 됐잖아요. 일부러 샘플 데이터를 중복해서 넣어놨는데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을 해요. 중복값 제거 친절하게 모두 선택 모두 선택 취소 모두 선택 누르고요. 그 다음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바로 이 부분 성명, 부서명, 커밀반, 엑셀 포함이 되잖아요. 이걸 체크 표시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제외가 된다라는 거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홍길동이 겹쳤잖아요. 친절하게 한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됐다. 제거했습니다. 세 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 개의 고유한 값 이렇게 세 개는 유지된다. 그 뜻이에요. 확인 중복값이 제거가 됐죠. 그런데 아차 놔둬야 되는데 컨트롤 Z 누르겠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데이터 유어선 검사 데이터 유어선 검사는요.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데이터 형식을 제어하거나 입력하는 값을 제어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 데이터 유어선 검사고 하는 방법은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어선 검사를 클릭해서 실행하면 돼요. 또 하나 조심하실 거는 통합 문서를 공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호 시트 보호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 유어선 검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정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어선 조건 제한 대상에는 모든 값, 정수, 소수점, 목록 심지어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까지 사용자 지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명반 수행평가 점수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수행평가 점수는 60점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60점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 만약에 60점 이상을 입력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건데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의 유어선 검사 데이터 유어선 검사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설정에서 유어선 조건 모든 값, 정수, 소수점 살펴본 대로 정수를 선택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 방법을 이 해당 범위 최소값은 0에서부터 최대값은 아까 60점이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60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 그러고 나서 이제 입력을 하는데 실수로 61점을 입력을 했어요. 보세요. 이 값은 이 설에 정의된 데이터 유어선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유어선 검사하겠다. 그래서 데이터 유어선 검사고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가게 되면 얘는 뭐냐면 셀을 선택하면 설명 메시지를 표시할지 안 할지의 유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부분 셀을 선택했을 때 나타날 설명 메시지 제목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설명 메시지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이 오류가 됐을 때의 제목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거는요. 얘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스타일 오류 메시지를 뿌릴 때 스타일 중지 중지는요. 요런 표시가 나타나요. X 안 하겠다 중지 그리고 빨간색 원이에요. 이게 중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고 같은 경우는 노란색 삼각형 표시의 느낌표예요. 요렇게 이게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 정보는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에 인포메이션의 I예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IME 모드라는 거는 여기에 뭘 입력할지 현재 상태 유지 영문 전자 영문 한글 전자 한글 한글 전자 영문 전자는 큰 의미 없고요. 영문이냐 한글이냐 그걸 갖다가 지정해 주는 거 그래서 IME 모드라는 거는 또 간혹 가다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헷갈리잖아요. I는 input 입력되는 M METHOD 메소드 방법 E는요. 에디터 입력 방법에 대한 편집 그걸 뜻하는 거예요. 네. 요성검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